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색깔 말고 젊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윈스터 센터의 촬영지죠. 배고합시다, 러브. 인생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꼭 오십시오. 유리우드로! 한옥의 아름다움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. 한동에 핫한 곳이죠. 우리 둘만 알고 싶은 그런 공간이에요. 큰 피해 받는 데 1년이 많습니다. 독립운동가 선생님들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숨심에 감사하자고 대한민국 만세해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언니들의 사랑은 사랑이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